2023년까지는 부처 예산을 100%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천억 원 이상 삭감을 해서 22%만 반영한다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. 도지사님,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? 이 젠버리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부가 왜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기재부 예산 심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왜 기재부가 이렇게 예산 심쇄했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될 목적이 우리 국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. 보복한다. 젠버리가 잘못되니까 세만금 공사 예산 깎는다고 지금 보복한다고 지금 젠버리와 세만금 예산이 원래 큰 관계가 없는데 젠버리를 이유로 세만금 예산을 유리 없이 깎은 것은 젠버리와 세만금 예산이 전북 도민을 기만한다고 얘기하셨어요.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. 의원님, 동료 의원님 물을 때 예 하셨습니다.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. 녹취록 보십시오. 지사님 무능하신 겁니다. 정부에서 삭감할 조진을 보일 때 기재부 문턱을 딸도록 하셔야지 다른 지사님 다 그리하십니다. 자기가 무능해서 제대로 노력 안 해서 예산 삭감 당하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. 전북 도민이 이걸 믿으시라고 하시잖아요.